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6월 학력평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고1 학생들이 이제 3월 평가도 보고 학력평가도 보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와서 1학년 시험 범위로 본 첫 학력평가일 거예요. 6월 학력평가가. 그래서 잘 봤든 못 봤든 어쨌든 이미 끝났으니까 너무 못 봤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잘 봤다고 또 너무 이렇게 막 으쓱으쓱 거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앞에 그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 기말고사에 이제 좀 더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6월 학력평가를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강의를 할 건데 선생님은 이번에 1번부터 15번까지 딱 전반부에 해설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1번부터 해설강의를 할 겁니다. 참고로 앞쪽 번호 때는 쉬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틀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옛날에 배웠던 건데 그래도 틀리면 안 돼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옛날에 배웠던 것들도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2학년 올라가면 똑같은 마인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까먹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항상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1번부터 좀 쉬운 문제들일지라도 까먹었다면 9월 학력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1번부터 바로 갑시다. 그냥 정리하는 거죠. 전개하면 되니까 i가 되고 마이너스의 i제곱이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가 정답이겠지. 1번 문제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번도 가보자고. 다항식의 연산이죠. 원래 이게 1번인데 쉬웠다는 얘기죠. 얘가 2번으로 왔다는 얘기는 학력평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야. 더해볼까? x제곱. 더해볼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5x. 더해볼까? 플러스 9. 그래서 정답은 그냥 몇 번으로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3번 문제도 가봅시다. 3번. 나머지 정리인데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야죠. 학년 높아져도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 개념은 나와요. 이 다항식이 x-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바로 답을 내는 건 어떻게 해? 너가 0되는 값. 즉 3을 대입하면 정답이죠. 그 이유는 식을 쓰면 되는 거지.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식을 써야죠. 얘를 x-3으로 나눠써. 그때 나머지를 원해. 이거야. 나머지. 나머지. 아니죠. 나눠 떨어져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 떨어지니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3을 대입하면 0이 된다. 이렇게 풀어야죠. 3 대입한 게 0이다. 근데 이게 좀 빠르게 가는 게 인수 정리로. 너로 나눠 떨어지니까 나눠 떨어지는 놈을 0으로만 x값을 대입하면 0이다. 이렇게. 이게 개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나중에 스킵해야죠. 당연히. 27 대고. 신발 이렇게 대고. 어? 24 이렇게 대고. 더하기에 a는 몇이에요?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시면 정답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요. 또. 4번. 항등식이죠.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적절하게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거 전개 때리면 되겠네. 전개 때리면 x제곱 더하기 몇 x 2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고 왼쪽이랑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때려 맞추면 되지. a는 2라고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둘을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우리의 정답은 마이너스.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이것도 부등식.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는 항상 나와요. 언제. 우리가 학년 높아져도 문제풀이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하니까 알아야지. 절대값 2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는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부터 2x 마이너스 3은 5사이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써요. 양변에 더하기 3을 합시다. 더하기 3을 하면 빼기 2x 더하기 3을 하면 8 그러니까 우리 x는 마이너스 1부터 4 이렇게 되겠죠. 나왔죠. 그래서 a, b를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이것도 그냥 가볍게 얼마.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넥스트 이렇게 쓰면 됐다. 3 Cheb 지금 4 3 4 4 5 6